강진군이 2021년 숲속의 전남 주민단체 참여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강진군과 마을 공동체는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 칠량면 삼흥저수지 주변에 적합한 나무와 식물 등을 심고 벤치와 전망대를 설치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화합의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강진군은 지난 2015년부터 숲속의 전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2곳에 사업비 7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숲을 만들고 있습니다.